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맨 마지막 발표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 그리고 마시는 물 더우니까 네 맞아요 샤워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딛고 사는 땅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또 저 성을 이루는 돌들과 또 이 거대한 철교를 이루는 저 교각을 이루는 철 금속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뭐죠? 네 역시 대덕연구단지 분들은 다르십니다 네 빅뱅에서 네 파도 안 하세요? 네 네 이때 아주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별 저 깊숙한 곳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헬륨 리튬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철에서 끝납니다 별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요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거성 네 초거성 아주 거대한 별이 중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데요 뭐라고 하죠? 네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46억 년 기다려 했고요 그때 태양계가 태어납니다 중심에는 저렇게 어린 태양이 태어났고요 응애하고 첫 울음소리를 터뜨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먼지와 가스는 그 태양 주변을 납작한 원반을 이루면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 티끌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뭉쳐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뭉쳐지고 하면서 소행성과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체들이 아주 미숙한 상태가 태어납니다 미행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작은 덩어리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뭉치고 부딪히고 깨지고 뭉쳐져서 이러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기와 물과 흙과 그리고 암석과 철, 니켈 같은 금속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네 모두 소행성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의 바다가 해성에서 왔을 것이다 해성이 물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수소 함량을 보면 소행성이 현재 좀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네 소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일본의 하야부사 하야부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하야부사 오토바이가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하야부사 탐사선 첫 번째 탐사선이 이토카와의 2005년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바로 올해 6월 달에 류구, 용궁이라는 이름의 소행성에 다가갔습니다 지금 20km 상공에 가 있고요 제가 아는 많은 일본의 과학자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카와의 처음 갔을 때는 소행성의 표면에 있는 흙을 1mg 이하를 1500개 정도 입자를 세계 최초로 가져오는 일을 했고요 이번에도 소행성 류구에 가서 또 다른 탄소질 소행성의 흙을 최초로 가지고 오는 그런 쾌고를 이뤄낼 겁니다 이 소행성 두 개를 보면은 크기하고 모양은 좀 다르지만 겉모양에 파도 안 하세요? 네 소행성이에요 여기 커다란 바위하고 흙들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서 소행성이 됐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멋지게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대부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저렇게 띠를 이루죠 자 다같이 소행성 대 소행성 대 적이 분포하는데 흔히 우리가 뭐 스트라트랙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소행성들이 빽빽하게 있고 거기를 유리조리 피해서 운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행성들 간의 거리는 지구 달 거리보다 훨씬 멀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문제는 이런 소행성들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지구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구 궤도인데요 지구 궤도하고 거의 겹칠 뻔한 것도 있고요 지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궤도를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8,400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악기 말에 저런 거대한 파충류들이 멸종을 했죠 충돌로 인해서 네 파도 네 이렇게 우리 현생 인류를 비롯한 포유류가 출현하게 된 것도 그런 충돌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소행성에 감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소행성들은 지금도 지구 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내가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러시아에 그 다음에 한국의 진주 하늘에 또 얼마 전에 지난달에는 보츠와나 상공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일부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KMT NET이라고 하는 지구형 외계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거울 지름은 한국 여성의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1.6미터고요 여기에 3개에서 163cm 더라고요 그리고 3개에서 몇 번째 한 다섯 여섯 번째 정도 큰 카메라를 여기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의 달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정도의 하늘 영역을 동시에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아공, 칠레, 호주 이렇게 세 군데 관측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런데 저렇게 3개 관측소가 있으면은 뭐가 유리할까요? 한 번 발견하면은 놓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현상을 거의 끊김없이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감자처럼 생긴 소행성이 자전을 하면 소행성은 햇빛을 반사하니까 반사 면적이, 단면적이 변하니까 이렇게 빛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고 하는데요 2분 남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전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소행성이 하루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탐사 임무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밤과 낮이 빨리 바뀌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겠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러니까 숨겨진 장면들인데요 이렇게 여배우의 얼굴을 3D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동시에 LED 수백 개를 비춰서 어떻게 얼굴의 표면에 굴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재현해내고 그거를 모델링을 하는데 소행성의 경우에는 지구 달, 지구 태양 소행성 사이에 각도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거를 오랫동안 추적을 하면은 소행성이 어떻게 생겼다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산해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행성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탄소질인지 아니면 금속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계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뭘까요? 네, 제가 별그대를 1년 반 동안 자문을 했는데요 그때 도민준이 타고 온 해성 이름을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딥사우스로 명명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 말에 네, 소행성인 줄 알았는데 꼬리를 뽑는 해성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네, 지구는 태어났을 때 뜨거운 용륭 상태였기 때문에 금속은 가라앉고 가벼운 지각은 위에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나 니켈이나 금 같은 게 표면에서 발견이 되죠 네, 이것은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표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충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서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1조 캐럿 정도가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부럽죠? 네, 요즘은 소행성 광산 채굴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백금족 원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히토류는 전자제품의 중요한 부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억만장자가 아니라 미래의 조만장자는 바로 이런 기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광산 채굴하는 업체 사장, 부사장님들 얼굴이 나올 텐데요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물입니다 저 500ml 물 한 병을 우주로 가지고 나가면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 될 것 같아요 한화로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소행성 중에 탄소실 소행성에는 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거를 추출해서 전기 분해를 하면 로켓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이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과학자들하고 광산 채굴업자들이 모인 아직 채굴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워크숍에 갔었는데 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뽑아낼 수 있는 물이 얼마냐를 얘기해달라고 과학자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자기네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노우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서 정말 조만장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